문제의 자료가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반도의 화산암 지형들 지도상에 나타나는 위치를 선생님이 교재는 몇 개 지역하고 사진만 줬는데 몇 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화산 분출에 의해서 형성된 화산암 지형들 화산암은 대부분 어느 시대에 형성된 거다 대부분은 신생대에 형성된 거야 여러분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살짝 선생님한테 개념을 안 들었던 학생들도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살짝 이렇게 설명해 볼게 화산암이라고 하는 건 지표 바깥쪽으로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표 바깥쪽에 노출되어 형성된 암석이에요 화산암이요 근데 여기 지표 바깥쪽에 노출이 돼 있네 근데 우리 지표 바깥쪽에는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즉 바람이 화산암을 싸래기 때리고 화산암 지표 밖에 있는 거 물이 흐르면서 화산암을 싸래기 때리고 그러니까 화산암을 자꾸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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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침식이 일어나버려요 그럼 좀 시간이 지나버리면 지표 바깥쪽에 노출돼 있던 화산암이 침식돼서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근데 우리 한반도의 화산암 지형 중에서 아직까지 내 눈에 보이는 화산암 지형이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아직 완전히 깎여 없어질 만큼 시간이 안 지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부분 신생대 거야 일부 중생대 것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신생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신생대 화산 분출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들은 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어 일단 화산 분출에 의해서 산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화산 분출에서 만들어진 산의 특징들이 뭐가 있나?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 강한 뻥! 하는 폭발에 의해서 산 정상부가 이렇게 패인다고 구멍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비가 내리면 여기에 물이고요 물이고요 그리고 산 정상부에 호수가 있는 산들이 딱 대표적인 신생대 화산 분출에서 형성된 산이라고 기억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산 정상부에 호수가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산이 북한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산이야 백두산에 있는 천지 있잖아 이거 신생대 화산 분출에서 형성된 산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가 칼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이따 오른쪽에 기출 56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 정상부에 호수가 있는 대표적인 산이 제주도에 있는 뭐야? 한라산이죠 제주도에 한라산 한라산 정상부에는 뭐 있죠? 백록담 있잖아 백록담 이거는 이제 화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이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산 정상부에 호수가 있는 산들 또는 그냥 남쪽 북쪽에 가장 높은 산 하나씩 이게 화산분출에 형성된 신생대 만들어진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화산이 터지는 경우에는 바다에서는 화산이 뭐 수천 번 수만 번 터지지는 않고 기껏해야 우리나라는 뭐 되게 오랜 시간에 한 번씩 터진단 말이야 화산분출에서 만들어진 산들은 바다에서 화산분출에서 만들어진 산들은 그렇게 막 섬들이 모여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외롭게 흩어져 있고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섬들 중에서 외로운 섬 고독한 섬 하면 뭐야? 고독한 섬이다 독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독도 뭐 독도 하면 또 항상 독도하고 쌍으로 다니는 게 누구야? 울릉도잖아 울릉도하고 독도가 또 대표적으로 신생대 화산분출에서 형성된 화산섬들이야 그리고 울릉도는 선생님이 개념 정리할 때 성인봉이라고 하는 봉우리 아 이거는 이름이 성인봉이야 애들이 올라가기에는 너무 경사가 급해가지고 애들은 못 올라가 성인들만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성인봉 오 그럼 이거는 경사가 급하니까 주로 유무남들 용암이 분출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설명이 좀 전에 설명했던 한탄강이 이쪽에 여기 있는 한탄강이 주상설리 발달된 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재에 좀 빠지긴 했는데 철원평야라고 강원도 쪽에 있는 평야지대가 있는데 이게 또 대표적인 용암대지 지형이야 용암대지 지형 용암대지 지형이면 또 용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신생대 화산분출 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광주에 가보면 광주의 무등산에 입석대라고 하는 암석 지형이 하나 있는데 입석대 돌이 마치 서 있는 것 같은 지형이라는 얘기야 이거 주상절리 지형이거든 주상절리 지형인데 이거는 화산분출에 의해서 형성된 건 맞아요 화산분출에 의해서 형성된 건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좀 중생대 형성된 거야 주상절리긴 하지만 이거 하나는 예외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들은 주상절리 나타나거나 화산암 지형이 있으면 대부분 신생대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북한산의 인수봉 같은 중생대 심성암 또는 화강암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봐봐 여기가 지면이 있으면은 지하 깊은 곳에 이렇게 심성암 덩어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원래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심성암 위에 있는 암석들이 풍화 침식되어 제거가 돼 그럼 이 심성암을 누르는 힘이 사라지지 이걸 개념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물속에다가 내가 스티로폼 조각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집어넣고 있어 그러면 스티로폼이 물속 깊은 곳에 잠겨있지 심성암이야 내 손가락이 계속 누르고 있는 한은 스티로폼이 물속에 계속 잠겨있을 텐데 이 지표의 암석이 침식되어 제거가 된다는 얘기는 이 스티로폼을 누르고 있던 내 손가락 힘을 치워버리는 거야 손가락을 치워버리는 거지 그럼 스티로폼 물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 있던 스티로폼 내 손가락이 누르는 힘이 사라지니까 스티로폼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 위로 뿅 하고 튀어 올라오겠지 그렇게 융기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성암은요 이미 암석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표 바깥쪽으로 노출돼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커다란 바위 덩어들이 지표 바깥쪽에 웅장하게 서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 커다란 바위 덩어리 웅장하게 주변보다 높게 서 있는 이런 지형들을 우리가 보통 한 글자로 산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중생대 심성암들은 대부분 산으로 돼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한 산들은 사실은요 이 중생대 또 암석도 대부분 화강암이 융기된 산으로 돼있는 경우가 많아요 백두산이나 한라산 이런 거 빼고 그래서 중생대 심성암으로 된 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자 우리 서울에 보면 북한산이 있죠 그 다음에 강원도에 가면 설악산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북한의 산하면 여러분들 금강산 떠오르죠 금강산의 총석정 일부는 또 주상절리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얘네들 그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오대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주요한 산들 이렇게 산들 나오면 특히나 시험제 많이 나온 산은 선생님 개념 교제에는 북한산하고 설악산을 정리해놨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중생대 화강암으로 돼있어요 중생대 화강암 심성암이 일종인데 심성암 중에서도 주로 화강암으로 돼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판상절리가 나타나는 암석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방 가의 주상절리는 가의 주상절리는 용암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서 냉각될 때 일반적으로 물체의 부피는 수축되지 부피가 수축될 때 형성된다 맞네 나의 판상절리는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위에 있는 암석이 침식 제거되어 윤기가 일어나잖아 그럼 지하 깊은 곳에 있었을 때는 주변의 암석들이 심성암을 세게 누르고 있었는데 그 세게 누르던 힘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심성암을 누르던 압력이 감소가 돼 그러니까 심성암의 부피가 부풀어 오르는 거지 그래서 판상절리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리언도 맞겠다 다음 디귿방 가는 화상암 나는 심성암이다 그래 주상절리나 판상절리 이런 거 가지고 이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